그리고 주간에 자던 놈들은 야간에 기원하고 보통의 대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통상 알 수 있는 성게, 보라, 전복 그런 것들은 밤에 나와요 주간은 어디냐? 바위 틈 쪽에 숨어져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돌돔 이런 것들은 낮에는 큰 것들 다 나와요 굴송이 박혀요 그다가 밤에 나와서 그거 빼먹고 나요 문어, 오징어 이런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고 그 애들은 주간에 있던 애들은 어디에 있냐 자기를 나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구석에 쳐박혀 있고 아니면 엄폐를 하고 있어 아까 맨드라미 말미자레에 있었던 리모에 있었죠 리모가 딱 왔다 왔다 걔들은 밤에는 자요 어디 자냐? 그 말미잘 텅 속에서 자든가 아니면 그 밑에 들어갔다 그 뒤에, 밑에 들어갔다니까 그리고 아까 개, 새우 이런 것도 밤에 또 막 보고 그런 걸 보러 다니는 거니까 큰 그림을 보러 다니는 게 아니라 아기자기한 걸 보러 다니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다니면서 이제 하면 되는데 주간 옆으로 불러서 가면 되는데 우리는 수중에는 자연광이 아니라 이렇게 인공광을 써야 되겠지만 한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첫째는 뭐냐면 입술을 하기 전에 먼저 털업이 물론 잘 알아서 체크를 해 주겠죠 체크해 준 상태에서 내려가는데 내려갈 때는 무조건 라이트를 밑에 비추고 발부터 내려가면 안 되고 될 수 있으면 엎어져서 내려가면서 이렇게 나가게 엉덩이부터 내려가면 되게 큰일 나 라이트 비추면서 내 발밑에 무엇이 있는지 아까 말한 대로 나한테 상해를 줄 수 있는 성질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를 먼저 비추보고 가야 되고 나랑 같이 짝이 있어 걔가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이렇게 비춰서 봤다가 큰일 나 우리 라이트에 운전하다가 상향등 보면 딱 뒤에 딱 받자마자 뭐부터 나와요? 녹 나오지 녹부터 나와요 이런 샥 이거 이거다 그래서 난 비추면 안 돼 이렇게 비추려면 그 사람의 얼굴 부위 말고 그 신체 부위를 붙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비추되고 내 동료가 얻은 일을 보려면 내 비추를 비추면 내 빛이 크기 때문에 상대의 빛이 안 보여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빛을 가슴에 대고 가리면 상대의 빛이 보여 그쵸? 그렇게 가서 찾아가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런 거에 와가지고 그 짝에 우리 팀의 오리발 동전으로 봐주면 오리발의 개성이 있잖아요 빨간 거 파란 밀리터리 그런 것도 봐주면서 분홍빛을 보면서 아 여기 있구나 라고 해서 같이 다닙니다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지 올라오고 있는지 몰라 내가 내붙는 공기방울 버블을 보면 보여요 공기방울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아 이 위로 올라가고 있구나 그래서 공기방울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올라가주면 정확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배에다가 내가 어디있냐 라고 해주는 거는 동그라미 해지면 잔상이 빛이기 때문에 오케이 라는 뜻이에요 알겠지? 그리고 무수게에서도 상대한테 괜찮냐 라고 보여주려면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은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파해보는 근데 제일 중요할 것은 성계를 제일 조심해집니다 안 만져요 안 만져요 안 만져요 안 만지면 되죠 만진 게 아니고 찌리는거죠 여기 성계는 우리나라 성계와 완전히 찌려요 그 이 가늘기가 우리나라 성계의 한 5분의 1 정도 딱 되는 순간 그냥 팍 파고 들어가 어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쭉 들어가서 딱 떨어져 버리세요. 이거 나오는데 한 일주일 걸릴 수 있고 아니면 얘가 삭아져가지고 거기에 녹아내려 버리면 한 일주일 동안은 계속 녹아내려. 그게 그런 또 이 전기같이 찌식터믹센터 하는 이 불변사들이 있어요. 이 그림에서 이제 뭘 볼 때는 항상 오리발 키그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제 그 반시부터 기울었더니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참기름은 정리가 되었어요. 날씨igan은 이제 남은 계십시오.